그럼 이상 기획 1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기획 2팀은 지금 아일랜드 호떼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납품 준비는 완료되었고 오늘 제품 출하 승인 최종 확인을 위해 공장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거 확인할 게 많을 텐데. 그럼 오늘 종일 외근이겠네요? 아니요,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오늘은 최종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 오전 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전 중? 과연 오전 중에 복귀가 가능할까? 이대로 제품 출하 문제 없도록 끝까지 확인 부탁드려요. 네. 오, 김대리. 뭐? 알아서 일단 끊어. 무슨 일이에요? 아이, 내일 출거할 제품 설명서에서 오타가 발견됐다네요. 아이, 다시 인쇄할 시간 없어서 스티커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도 부족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업물은 어디서 가져오면 되죠? 1층에 있다니까 같이 가시죠. 네. 네. 너라면 도울 줄 알았어. 너라면 도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